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현 영어의 고수현 선생님입니다. 기말고사 이제 끝나고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수능 레이스에 진입하게 되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수능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은 열심히도 중요하지만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해 기준으로 해서 수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발췌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대구로셀 설명이었어요. 대구로셀에서 설명회를 열심히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가실 때 한 아버님께서 올해 자녀분이 수능을 보셨대요. 근데 점수가 이제 2등급 후반대 다시 말해서 높은 2등급이 나온 거죠. 근데 어쨌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2등급 아니겠느냐. 그래서 정말 과연 영어를 하는 게 맞느냐. 우리 아이가 지금 그냥 물론 영어를 안 한다고 해서 아예 놓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영어가 갑자기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테니 국어나 수학이나 탐구에 좀 더 할애하는 게 맞는 전략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정말 2등급을 목표로 삼는다면 정말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고 내가 원하는 대학으로 갈 수 있는가? 그 팩트 확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팩트 체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가보시도록 할게요. 뿅! 이게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2023년도 수능 영역별 등급 점수입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원점수대로 여러분 90점대 이상이면 1등급이고 7.83%죠. 6.25에서 조금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등급하고 3등급 같은 경우에는요 다소 좀 줄었어요. 3.5% 정도씩 줄었는데 이 80점대 그 다음에 70점대 친구들이 줄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를 이제 안 하는 친구들이 조금 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어를 하는 친구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1등급은 증가했는데 2, 3등급은 떨어졌다. 이게 우리가 의미하는 포인트는 바로 그런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다른 영역에 비해서 1등급이 굉장히 좀 많은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영어가 어느 정도로 감점이 되느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학교를 바탕으로 했는데 23년도 기준을 해서 정시를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전체적으로 영어가 감점이 되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어를 추가로 해주는 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반영 표준 점수를 이용하는지 100분위를 이용하는지 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건대 같은 경우는 1등급 받았을 때 200점 그 다음에 2등급 받게 되면 4점이 감점이 돼요. 3등급 받게 되면 7점이 감점되고 4등급 받게 되면 12점이 감점되니까 입문 기준으로 해서 건대 같은 경우는 영어를 많이 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는 영어 공부를 꼭 해야겠다. 영어를 해야 된다. 1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계 같은 경우는 어떠냐. 감점폭이 달라요. 2점 감점, 4점 감점. 그러면 똑같은 우리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똑같은 2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입문으로 지원하느냐 자연으로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감점폭이 다르죠. 그래서 이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는 2등급 이내로 유지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이과다. 그러면 2인의 유지. 오케이. 네 이렇게 전략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합산을 해서 4점 감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등급이 되면 12점 감점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어 해야 돼요. 1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고대는 어떨까요. 고대는 2등급이면 3점 감점이니까 영어 2 또는 영어를 우리가 2를 해도 나머지 과목이 괜찮으면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3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서강대 같은 경우는 1점입니다. 그리고 3등급도 2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영어가 사실 2인에 유지해도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3등급 돼도 돼요. 근데 서울대는 다른 과목을 잘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대 같은 경우는 어떠냐. 3점 감점. 그리고 3등급이 됐을 때는 우리가 무려 8점이 감점되니까 2등급 이내는 유지를 해줘야겠다. 연대 같은 경우는 어떠냐. 5점 감점하니까 연대는 1등급 이하는 안되겠다. 1등급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2대 같은 경우는 2점 그 다음에 6점이니까 아 그래도 2등급까지는 마지노선으로 잡아야겠다.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는 가산방식인데 2점 깎고 그 다음에 5점 깎으니까 2등급 이내는 유지해야겠다.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20% 반영과 15% 반영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보면 2점 그 다음에 이제 0.5점이니까 여기도 2등급 이내로 유지하셔도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어요. 한양대 같은 경우는 4점 입문인 경우 입문은 그러면 1등급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 같은 경우에는 2점이니까 2등급 안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요렇게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2등급이 노선이다. 라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반드시 2가 아니라 1을 받아야 되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경희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학교들 중에 연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을 받았을 때 학교 같은 경우 한양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건대도 입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우리가 1을 확보를 해야겠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건국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연세대 그 다음에 한양대 요렇게 보면 인서울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등급을 나뉘어지는 학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상을 가시겠다면 1등급에서 2등급은 챙겨줘야 되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서 아까 그 질문을 하셨던 그 자녀분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분은 이과였어요. 그러면 2등급 이내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굳이 연대를 안 가도 고대 정도는 지원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쵸? 그러면 3점 감점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는 좀 낫다. 그 다음에 다른 학교를 만약에 지원한다면 서강대 정도도 꿈꿔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 자연 같은 경우도 2등급이면 이전 감점이니까 노려볼 만 하겠죠. 그래서 학과가 그 다음에 뭐 중요하겠지만 그 다음은 학교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연계 기준이라면 2등급 이내에 유지를 해도 갈 수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등급을 받으면 더 좋겠다. 폭이 넓어진다. 이 정도고요. 내가 문과다. 여러분 1등급 하셔야 돼요. 그쵸? 자, 촘촘하거든요. 우리 문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정도가 반영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위권에서 영어가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겠죠. 그래서 보면 뭐 연대 같은 경우는 17% 100의 17%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는 33% 자연계 같은 경우는 11%입니다. 그 다음에 한영대 같은 경우에는요. 입문, 상경, 입문 다 10% 자연 같은 경우는 수학을 미지정하고 그 다음에 10% 예체능도 10%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체능인데 영어를 조금 못 봤다. 그러면 이쪽으로 지원해 주셔도 나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이대 같은 경우는 좀 높아요. 높아요. 20%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15%, 15% 예체능일 경우에는 20% 이래요. 다른 학교는 어떠냐.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15에서 25% 그 다음에 자연은 10% 모집단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학과별로 조금 상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외대는 15% 그 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은 20% 그리고 자연은 15% 건대 15% 동국대 20%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15% 안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0에서 15% 안쪽이니까 85는 기타 영어를 제외한 The Others 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럼 영어는요. 그렇다고 영어를 버리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전 영어를 담당하고 있는데 영어도 하시면서 기타 과목을 잘하려면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자신의 약점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는 안 나왔지만 3등급 밑으로 떨어지면 지옥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등급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배점이 되게 이제 크게 이제 깎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좀 많이 주의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제로 베이스다 또는 노베이스다 라고 한다면 3등급까지는 빨리 올라오셔야 돼요.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영어를 놓지 않은 상태에서 2등급까지는 맞춰주시면 내가 원하는 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리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챙기자니까 또 껄끄러웠지만 이렇게 수치로 확인을 해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입시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숫자 경쟁인데 나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여러분. 자 홍대 같은 경우는 15 그 다음에 숙대도 20 그래서 이 정도면 서울 시내 있는 주요 대학은 거의 반영 비율이 비슷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얼마만큼 신경을 써야 될까 자 우리 결론 자 갑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는 2등급 이내 그 다음에 이제 입문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으면 좋다 2등급은 점수가 좀 깎인다 그 다음에 이제 예체능계 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2등급 안으로 들어오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본인이 약한 유형이 어떤 것인지 빨리 체크를 한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빨리 점프할 수 있도록 겨울방학을 탄탄하게 영어에 투자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탄탄하게 투자한 영어가 언어 능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 하면 조금 떨어지는 건 있지만 그 감 자체가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내가 원하는 성적인 2등급이나 1등급 구간이 나왔다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할 수 있게끔 하루에 40분 정도 새로운 지문을 독해하거나 기출을 풀이하거나 또는 기출의 코드를 분석해 본다거나 또는 단어를 하루에 10개에서 20개 정도는 꾸준히 모르는 것들을 익혀보고 예문을 읽어본다거나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6평 전 9평 전 수능 전에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감각을 극대화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결론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은 겨울방학밖에 없다. 왜냐 나머지 기타 과목이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이 현재 입시에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울방학이 다예요. 그리고 이제 9평 이유가 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작은 시간을 정말 고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략이 필요하다. 약점 체크부터 하시고 기출 코드를 파악한 뒤에 내가 새로운 문제에서 그런 기출 코드로 꾸준하게 내가 적용이 되는지 연습해 보는 거 연습이 돼서 원하는 성적이 얻게 되었으면 유지할 수 있게끔 영어를 하루에 40분 동안은 할애를 하셔라. 요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여러분 수능장에 가면 수능시험은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끝나고 나면 얼마나 허탈한지 몰라요. 내가 이걸 위해서 이 많은 시간 동안 이 고생을 하지만 그와 같은 허무함이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 덜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 나 그래도 이번 2023년에 열심히 했어 라고 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야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약한 점은 무엇인지 2023년도 수능 영어 기출부터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글이 좀 튀는 영역이 어떤 것인지 어떠한 소재가 나오면 나는 좀 쥐약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새해 또 제가 유용한 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감사합니다.